그 편입 영어에서 여러분, 단어가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쉬운 단어는 왜 쉬울까요? 자주 보니까 쉽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옛날부터 자주 봤으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단어 왜 어렵죠? 자주 안 봤으니까. 편입 영어 단어는 사실 일상생활이나 미드나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듣는 그런 기회가 좀 적은 단어들이 많아. 당연히 습득이 잘 안 되지. 근데 저는 편입 영어 단어 외웠던 게 되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병행으로 준비해서 한국외대 프랑스어학과를 갔어요. 근데 불어학과 졸업하고 바로 그 다음에 외대 영어학과 대학원을 바로 진학했거든요. 대학원을 가면 2년 동안 뭐 하냐면 계속해서 남이 써놓은 논문만 읽어. 논문 읽고 요약하고 논문 읽고 요약하고 그거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논문이 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읽고 빨리 요약을 해야 되잖아. 근데 논문에 쓰인 단어들이 진짜 편입돼서 외웠던 단어가 거의 다 나와요. 근데 난 그때 느꼈어. 아 내가 그때 편입 영어 더럽게 안 외워줬던 이유가 이런 데 나오는 단어였어? 논문용이었어? 아카데믹용이었어? 그 편입 영어가 진짜 아카데믹한 그 단어랑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가 어려운 류의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엔 당연히 투자 시간이 걸리죠. 그걸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버티세요 여러분. 그래도 문과 기준으로 영어 하나만 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수능 때보다 훨씬 더 좀 그때는 넘사벽이었어. 근데 이제는 영어만 해서 갈 수 있다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조금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한 과목 정도 잘하면 한 과목에 올인하면 되니까. 그쵸?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했는걸요. 용기 가지세요. 그쵸? 그쵸? 의자 싫어? 그쵸?